자 전국의 메가스터디 회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 영어 영역 수능 영어의 고유명사 김기훈 선생입니다. 자 여러분들 9월 모의고사까지 끝났고요. 9월 모의고사 이후에 이제 수능까지 두 달 남짓 남아있는 동안 자 여러분들은 이제 수능 독해에 대한 개념 정립 그리고 문제 해결에 대한 원리가 속성으로 잘 정리가 되는 상태라고 한다면 이제 제대로 된 문풀 들어가야 하겠죠. 자 여러분들의 문제 풀이 능력의 향상을 위해서 이미 여름방학에 자 독해 모의고사 해서 6회분을 여러분들한테 제시해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 2회는 수능 영어 3, 4회는 영독 그리고 5, 6회는 수능 완성 이렇게 해서 각각 2회분씩 해서 자 연계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다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제시해 드렸었는데요. 자 그거는 이제 중복되지 않게 그리고 6월과 9월에 이미 출제됐었던 지문들과 중복되지 않게 해서 자 리스닝까지 포함 풀세트로 여러분들한테 봉투모의고사 3회분 교재 이제 제시될 거고 지금 이제 강조 오리엔테이션 하는 동안은 아직 내 손에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 9월 둘째 주 그러니까 모의고사 끝난 다음 주 정도에 이제 마지막 9월 모의고사와의 대조 대비 거치고 난 다음에 이제 정식 출간이 될 것이고 자 9월 중순에 여러분들한테 개강을 하게 될 텐데 자 먼저 문제는 풀세트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 총 3회분인데 회당 4강씩 해서 총 3회분이기 때문에 12강 완성으로 진행이 됩니다. 먼저 교재는 정식 출간되는 교재고요. 리스닝에 대한 음성 파일까지 당연히 제공이 되고 자 근데 이제 해설 강의를 할 때는 여러분들한테 리스닝에 대한 모든 문항을 다 해결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9월 결과에도 나타났다시피 여러분들은 리스닝에선 별로 변별력이 나타나지 않을 정도로 사실 쉬운 편이죠. 자 하지만 이제 나올 만한 부분과 표현에 대한 정리를 위해서 자 간단히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고 자 해설 강의는 내가 6월 모의고사 들었고 또 실제 9월에서 해설 강의에서도 그랬고 자 그랬던 것처럼 구간을 나눠서 자 너무 쉬운 18번 19번 정도 건너뛰고 20번과 24번 즉 2024 이러한 대입학 유형 구간에 있어서 먼저 LC에 대한 속성 표현 정리 이건 당연히 이제 출제될 표현 그런 것으로 예상되는 표현들에 대한 정리가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틀리기 쉬운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지에 대한 이 깨알 팁들이 쏟아지게 될 것이고 자 거기에다가 20, 24 구간에 있어서 뭐 다 할 필요는 없고요. 사실 뭐 주장하는 바라든가 요지라든가 이게 지문의 난도가 상당히 높은 경우에 해줘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대체로 이 21번에서 딱 고정된 유형으로 이제 자리를 잡은 함의출원과 그리고 영어선지가 주어지는 주제와 제목 중심으로 해서 해결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29번이 어법 그리고 30번이 어휘가 되는데 제가 아마 두 개의 문항 매 회차 한 번도 빠짐없이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 자 6월과 9월 그리고 지금까지 역대 수능의 기출과 대비해서 금년에 출제가 유력시되는 자 우리가 6월 같은 경우는 뭐 it takes에서 이런 구문적 패턴을 가지고 이례적으로 출제가 됐었지만 9월 같은 경우는 하나의 문장과 절 속에 특히 이번엔 관계사 절 속에 온전하게 동사가 있는지를 물어봤었는데 자 이런 것 그래서 수능에 지금까지 지난 26년간의 출제 족보에 있어서 자 그것과 대조 대비를 해서 꼭 출제가 가능한 유형으로 만들어 놓은 직접 연계 변형된 이런 문제를 통해 여러분들한테 해결을 해드릴 거고 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자 역시 이 9월 평가원에서도 6월에 이어서 또 작년 수능에 이어서 3.14의 구간에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거 해결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 3.14의 구간에 대한 건 이제 해결을 해드리는데 3.14이라고 하는 교제를 이미 여러분들한테 출간을 했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해설 강의까지 다 맞춰놨는데 연계뿐만 아니라 비연계에 대한 대비도 해드리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들이 꼭 병행을 해서 함께 필수 병행 바라는데요 강좌까지 다 수강하기에는 시간이 빠듯할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이제 목표하는 등급에 형편없이 지금 괴리감이 나타나는 점수를 받았다고 한다면 강의도 꼭 하세요 그러나 여러분들 현실적 시간을 고려해 봤을 때 목표에 근접하거나 목표에 턱걸이로 미쳤거나 아니면 턱걸이에 살짝 못 미쳤거나 이런 경우로 한다면 책만이라도 사서 꼭 풀어보기 바랍니다 제목이 얘기하는 것처럼 3.14의 30일부터 42번까지 그런 고정된 유형, 빈칸출원 4문항 그리고 무관한 문장 고르기 글의 순서 2문항, 문장 삽입 2문항, 그리고 요양문 안성, 그리고 장문 독해 이렇게 집중적으로 여러분한테 연습시키는 그런 비연계 연습 패턴이니까 이거와 함께 병행해주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미 이제 이 교재를 구성을 할 때 철저하게 연계 비율을 맞췄습니다 자 이번 9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도 소재 연계 간접연계까지 하면 73% 정도 EBS와 연계율을 나타내고 있다고는 하는데 내가 해설가 하면서 얘기했지만 간접 연계, 소재 연계 우리 차치합시다 말이 좋아 그런 거지 난생 처음 보는 지문과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그럼 직접 연계된 지문은 독해만 놓고 봤을 때 7개 지문이 똑같이 등장했는데 자 우리 봉투모의고사에서도 그렇게 7개에서 8개 문항 정도 비율을 맞췄고 비연계에 대한 것도 철저히 구성을 했고 지금까지 듣기에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제시되어서 어떤 EBS의 변형 패턴을 그대로 해서 싱크로율 100%로 구성된 걸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하게 될 거예요 자 이 강의를 듣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시간을 재서 문제 해결을 해야 되겠죠 자 근데 봉투모의고사에 당연히 여러분들한테 그 OMR 카드까지 함께 제공이 되는데요 이 마킹하는 시간까지 포함을 해서 가능한 한 65분 정도에 여러분들이 꼭 해결을 해주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실제 수험 현장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감독관 선생님이나 아니면 고사장이 여러분들의 수험 시험을 보는 것을 좀 뭔가 방해를 하거나 듣기에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상황까지 가정을 했을 때 또 뭔가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르는 데 있어서 다른 수험생들이 여러분들을 거슬리게 하는 이런 상황도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한 5분 정도는 일찍 여러분들이 문표를 완료하는 이런 연습이 이제 마지막 봉투모의고사를 통해서 필요하겠죠 자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야 될 사람들이 반드시 지켜줄 게 있습니다 꼭 이 우리 수능실관 봉투모의고사뿐만 아니라 어떠한 문제를 해결할 때든 반드시 시간을 재서 한꺼번에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듣기 좀 해결을 해보다가 좀 잠시 수학문제 몇 문제 풀고 뭐 이렇게 18번부터 또 이어간다든가 이런 짓 하면 안 되고 알겠지만 반드시 초식에 준비해서 정확하게 시간 엄수에서 문제 해결을 해야 되고 그리고 틀린 문항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맞는 문항에 대해서는 동그라미하고 틀린 문항에 대해서 긋는데 틀린 문항에 대해서 긋고 틀린 거 X표 한 다음에 정답에다 표시하는 이런 건 채점 과정에서 절대로 하면 안 되죠 틀린 문항에 틀렸다고만 표시를 하고 채점 끝내고 난 다음에 점수 기재를 하고 나서 자 틀린 문항 다시 풀어봐야 됩니다 반드시 그 과정을 거쳐야 되고 왜 틀렸는지에 대해서 오답 노트까지 만들 필요는 없지만 오답 원인에 대해서 스스로 잘 규명을 간단한 키워드를 써서 어휘력 부족, 구문 해석 능력 부족 아니면 지문은 이해됐으나 매력적인 오답의 함정에 빠져서 틀렸다든가 이런 거에 대한 걸 스스로 분석을 한 다음에 해설 강의를 들어야 효과가 100%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이 강의, 교제와 강의를 통해서 대한민국에서 둘째, 아니 서러운, 아니 대한민국의 원탑인 이러한 최고의 컨텐츠 개발 능력을 갖고 있는 우리 세듀에서 발행한 해마다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는 이런 봉투문 의사, 금년에도 역시 여러분들한테 최고 양질의 문제가 될 거라는 걸 약속하는 거고요 자 여러분들한테 꼭 필요한 부분 그리고 특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이런 킬러 문항에 대한 집중적이고 완벽한 그런 해법과 해설을 통해 여러분들이 11월 14일 수험 현장에서 발휘할 수 있는 실전적인 문제풀이 능력 100% 아니 200% 갖춰질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 시간을 엄수해서 실전보다 더 실전답게 이렇게 문표를 하고 해설 강의를 잘 듣게 되면 완전체로서 거듭나서 여러분들은 수능 수험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유감 없이 발휘하게 될 거고 자 목표하는 점수와 등급 얻고 목표 대역에 반드시 합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선생님은 자신합니다 자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함께 가도록 합시다 자 여기서 2020학년도 수능을 대비하는 세듀 수능 실감 봉투모의고사에 대한 강조 오리엔테이션 마치고 우리의 실제 1강에서 여러분들 반갑게 다시 만나기를 기대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